번호 1시간 정도 있다가 말로 잡았을 때 표정이 여기 있고 티티 홍수 감정이 있다가 이미 이것만으로도 이미 뭐 되게 예쁘다 이거 여자들이 먹었다, 쟤가 먹었다. 티파니의 자작이 넘어가면 끝난 거 아니냐고. 티파니만 끝이지. 그러니까. 안 예쁜 거야? 아니, 나 되게 좋아. 아, 좋아야? 옛날 얘기야. 진짜 옛날 얘기야. 숯어먹고 물에 빠져 죽는다 이거. 로맨틱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. 먹고 물에 빠져 죽는다 이런 얘기야. 맨날 그래. 진짜. 걔한테 물려서 죽은 얘기 뭐. 아니, 연결 때 멋있다. 갑자기 컷 하면 막. 전혀 다른 얘기. 여기서 술 먹고 죽은 얘기. 그럼 이제 만나는 남자들 싹 다 정해야 되는 건가? 예.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면 될 것 같아. 어쨌든 돌아서면 느낌은 있긴 한 것 같네요. 안 돌아서면 되게 부족하고요. 마지막에는 그러다 산다. 마지막에. 짠. 왜 좀 저런다. 왜 이렇게 봐서 저래. 중요하잖아. 짠. 의미가 있잖아, 이게. 인서트. 티파니아 짱 인서트. 얼굴이랑 같이 이렇게. 그렇지. 이렇게 막 그러면. 이게 실사지. 이게 사실. 투샷에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. 다이아가 좀 작긴 하지만. 이게 실사지. 대신 여러 개 바뀌었어, 여러 개. 여러 개 바뀌었어. 쪼개지 말고 정리해야지. 아니, 진짜. 무슨. 안 돼서. 어, 내 팔자로 가. 나도 아, 대단히. 왜 이거라고. 알겠다. 아, 상하니. 아, 이렇게 막 하지나 봐요. 팔자로? 요. 아, 이게 뭐야, 그게? 이게,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. 이렇게 안 움직이려고. 몸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많을텐데. 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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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에. 축하자. 예, 편안해. 가봐, 앉았을 때. 한 번에. 한 번에. 한 번에. 한 번에. 한 번에. 오늘 내기사전 해드린 떡볶이 제가 확인하고 있어요. 사전으로 올라가려니까 이렇게 밑에 걸어요. 이런 느낌이. 그래서. 무슨 것도 있단 말이에요, 진짜? 대박. 진짜? 아니, 나 저기 바라보고 예쁘게 가고 싶은데 여기 밑에 아무 중심을 못한다. 정말 이런 거예요? 왜? 팔자? 어? 근데 그게 팔자야? 네. 내 팔자야? 왜 그것만 보여. 너무 귀여워. 자,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 한 번 봐줄게요. 가방 띄지 말라고 했더라고요. 남현이가 한 번 올라와보자. 예.